자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다가오고 있어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캐스트 하나 또 올려주죠 6월 모의평가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꾸준히 열심히 해라 요거 제가 이번에 올렸고 저번에 자 이제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6월 모의평가가 다가오다 보니까 상담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뭐 불안해하고 걱정되고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직 개념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뭐 뭐 그래서 그 상담글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6월 모의평가 때문에 걱정되는 학생들은 요 얘기를 좀 한번 집중해서 잘 한번 좀 들어봐봐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아직 안 끝났어요 개념도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떡하죠 6월 모의평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저 어떡하면 좋아요 하면서 요렇게 딱 물어봐 6월 모의평가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원래 제 패턴대로 열심히 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6월 모의평가라는 시험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 진도만큼 어떻게 끝내고 시험이라도 어떻게 봐볼까요 하면서 그런 오락가락하는 글들이 있더라고 자 첫 번째 반성하셔야 돼 알았어 겨울부터 뭐 한다 그러고 우왕좌왕 하니 안하니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리고 시험이 지금 몇 주 앞으로 왔는데 지금 아직도 개념도 안 끝났어요 진도도 못 끝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엔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이제 지금이 마지막 알겠어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 저번에 뭐 제가 아는 분 중에 대기업의 인사과에 있는 분이 있어 근데 그 대기업 인사과에 있는 분이 해준 얘기가 있어 듣고 참 일리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요즘에 회사에서 이제 그 뽑을 때 학력을 안 보는 회사들이 많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면접할 때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보게 되면 뭔가 편견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가리고 면접을 한다네 그래가지고 대학을 보지 않고 이제 사원들을 뽑아놓는데 그럼 뽑아놓으면 그 안에 당연히 뭐 서울대도 있고 연고대도 있고 또 의외로 좋지 뭐 좋지 않은 대학인데도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들어온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일을 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대 내가 그 말을 듣고 끄덕끄덕했어 좋은 데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왔어 사실 대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뭐 대단하게 써먹지 않아 회사 들어가서 새로 다 배우는 거야 진짜 하다못해 복사부터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근데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던져줄 거 아니야 일감을 던져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끝내라 라고 던져줄대 그때 좋은 대학 출신과 좋지 않은 대학 출신의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좋은 대학 출신은 말도 안 되는 일감을 던져줘도 딱 봐도 이건 아니야 싶은 거 있잖아 그래도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 이것저것 해본대 그 전날까지 밤을 새서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 죄송한데요 이거 제가 밤새서까지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러고 온대 근데 이제 그분 말이야 대학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딱 처음에 받아보면 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냥 받아놓고 아 이거 말이 안 돼 이러고 그냥 있는데 그리고 그냥 아예 말이 안 돼 이러고 그 아예 말이 안 돼 이러고 일을 가만히 둔대 그러다가 계속 부담만 갖고 있다가 마지막 데드라인을 들고 와서 아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온 것 같냐면 사실 여러분 공부를 잘했다 고등학교 때 못했다의 차이가 뭐니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잖아 결국에 성실함의 차이거든 성실함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내일이 시험이잖아 그러면 내일이 시험 범위를 말이지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자제해 가면서 끝내고 가서 시험 보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그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뭐야 내일이 시험이야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 있는데 공부해야지 라고 처음에 마음은 먹겠지 근데 결국에 그 시험 범위를 한 번조차 보지 않고 가서 시험 보고 오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야 그리고 요거 끝내야 돼 이거 공부 싫지 근데 다른 유혹에 넘어져서 그거 재밌게 놀다가 결국에 그냥 가서 시험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차이점을 준대요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과 에이 이건 처음부터 원래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안 되는 거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물고 늘어지는 것과 에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버릇 나오는 거야 그 그냥 가만히 두는 거야 되게 무서운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진짜 맞는 말이다 라고 제가 되게 공감을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 봐 6월 모의평가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험이야 6월 모의평가는 사실 전 범위도 아니지 그치 시험 범위가 조금 있어 거기까지 진도를 아직도 못 끝냈습니다 이건 진짜 좀 반성하셔야 되고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포기하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 버릇대 버릇대 그래서 선생님은 좀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냐면 혹시 아직 안 끝냈다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치 옛날 버릇처럼 내일이 시험인데 내신 시험인데 그 진도 끝내지도 않고 가서 시험 보는 행동 이거 되게 나쁜 거거든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6월 모의평가 범위까지 하다못해 개념 인강이라도 한 번 봐 알았어? 개념 인강이라도 그 진도만큼 막 입에 속으로 들어서 일단 끝내자 그리고 그 진도를 그래도 한 번 보고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거야 그게 성실함이야 그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성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두 번째 문제고 말로는 아 쌤 이제 그래도 원래 제 패턴이 무너지면 안 돼요 라고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야 패턴이 무너지는 거였으면 지금 끝났어야지 뭐 계속 그 핑계로 지금 겨울부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알았어? 꼭 내신 벼락치기 하는 느낌도 좋으니 진도만큼 반드시 끝낼 거야 알았어? 그래서 개념 이래도 완강시켜서 개념 이래도 진도만큼 다 끝내고 다 끝내고 가서 시험을 본다 알았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하고 6월 모평을 딱 봐야 여름방학도 성공할 거고 9월 모의평가도 성공할 거야 그리고 결국에 수능까지 성공할 거야 알겠죠? 이거 약속 꼭 이렇게 한다 됐지? 어 2번 그럼 2번째 선생님 저는요 그래요 이렇진 않아요 저는 개념 끝냈어요 그래도 개념 학습은 저는 끝까지 한번 다 이제 한번 끝냈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6월 모평이 다가오는데 아 근데 아직 뭔가 개념은 끝냈는데 아직 기출 문제도 뭔가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아 뭔가 아직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 저기 뭐야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뭐 EBS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념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막 공부할까요? 뭐 여러가지 이제 상담들이 있는데 여러분 딱 개념이 끝났어 개념이 딱 완벽하게 끝나자마자 성적이 팍 나오는 학생은 없다고 보면 돼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개념을 딱 공부하자마자 그 내용이 문제에 막 적용되면서 문제가 쫙 풀리는 학생은 천명에 한 아니 천명도 아니지 만명에 한 명 천재같은 애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일반인은 아니고 보통 사람은 개념을 딱 공부했어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안 풀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적용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누구나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념을 공부한 걸 가지고 이제 소위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내가 배운 개념이 이 기출 문제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오 이 개념이 이런 스타일도 나왔고 이렇게도 나왔고 저런 식으로도 나왔구나 라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학습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뭐 개념 끝나고 자꾸 점수 안 나와요 이런 상담 자꾸 올라오는데 당연한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걱정하지 알았어? 그래서 지금 개념이 끝났어요 근데 성적이 좀 안 나와요 6월 모의평가까지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기출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 중에서 적중백제라는 강의가 있거든 적중백제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적중백제 하니까 선생님 적중되는 문항 100개를 근데 사실 적중백제 이름을 내가 임팩트했게 지는다고 내가 적중백제라고 내가 썼지만 실제로 이건 기출백제야 다 기출문제야 제가 아주 엄선되게 잘 좋은 문항을 선별한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정말 기출이 적중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문제를 풀 꺼리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지 그래야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아 요 내용이 아 아 이게 이렇게 적은 이게 사고가 뭔가 시작되려면 이렇게 얘기할게 기출문제가 외워져 있어야 돼 수학에서 외운다는 표현이 되게 이상한 낯설고 이상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정말이야 여러분 기출문제가 너무 많이 봐서 외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딱 바라보면 생각이 나고 사고가 움직이는 거야 뭐 개념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딱 보면서 처음에는 딱 끊고 아 이 내용을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얘에서 뭐가 주어져 있지 아름답지 너무 멋있는 얘기지 근데 해봐 그게 되니? 돼? 뭐 하는 거 강의 같은 거 보면 하면 멋있지 이렇게 실전이 되냐고 사실 턱 까놓고 애들아 기출문제가 다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사고도 시작되는 거고 응용도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거라고 이게 무조건 수반돼요 이거 그냥 기출로 그럼 이렇게도 왔어요 선생님 저 기출문제 다 봤는데요 기출문제 봤다고 와봐 가져와 보면 기출문제 다 풀었어 동그라미도 쳐놓고 그어놓고 다시 동그라미도 해놨어 근데 그 문제집 갖다 놓고 딱 펴놓고 좀 어려운 문제 펴놓고 풀어봐 그러잖아 그럼 뭐 풀어 뭐였더라 뭐 이래 그게 뭐냐 그게 뭐 한 거냐 안 한 거지 그렇지 않아? 자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여러분이 개념이 뭔가 좀 끝났다라는 학생들은 뭘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시냐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든다 알겠나요? 이걸 반복해서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낸다 알겠니? 이 작업이 반드시 될 것 그럼 성적 오른다 알았어? 사실 모의고사는 요즘 뭐 모의고사 모의고사 워낙 이제 뭐 유행같이 막 다 모의고사하니까 지금 모의고사 보면 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이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모의고사가 뭐야? 모의로 진짜 시험 보는 거잖아 6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물론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제 뭐 6월 모의평가 대비해가지고 모의고사들을 막 요즘 워낙 천국이니까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 그래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그렇다고 막 그걸로 뭐 6월 모의평을 대비한다고 계속 보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뭐 몇 회 정도 한두 회 정도는 풀어보세요 실전처럼 한번 딱 시간 재고 풀어보는 건 좋을 것 같으나 그걸 가지고 뭐 정리를 한다 보면서 정리한다 이거는 개념이란 기출이 다 끝나고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지 지금은 아니지 그치? 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요렇게 잘 어 정리를 하자 알았어? 어 선생님 요거 선생님 깨알 홍보 잠깐 하면 요거 적중백제 강의 진짜 좋아요 알았어요? 아 요게 백문제 퍼펙트 알았어? 어 너무 잘 선별해놨어 막 내가 선별해놓고도 보면서 아 문제 너무 잘 선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알았어? 그래서 이게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세 번째 6월 모의평가에 임하는 여러분 자세야 자세 자세 6월 모의평가 어쨌건 여러분이 평가원에서 보는 첫 번째 시험을 보는 거죠 정말 좋은 시험을 보게 될 거야 또 거기에다가 요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이번 수능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거야 아주 중요한 지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0문제는 진짜 소중하고 좋은 문제고 이 시험은 진짜 수능처럼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 내가 꼭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어 요 시험은 진짜 수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전날도 진짜 긴장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잠도 잘 푹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갈 때도 되게 긴장하는 마음으로 학교 가셔서 장난치지 말고 또 학원에서 본다도 장난치지 말고 진짜 수능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봐봐 꼭 자꾸 부담스럽고 힘든 중요한 시험이라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을 놓는 애들이 있어 자꾸 그 부담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몰라 그냥 대충 볼 거야 이런 애들이 자꾸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알았어? 모의 평가잖아 모의 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나쁜 변수들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뛰면서 막 땀이 뻘뻘 나면서 막 문장이 안 읽혀 이런 경험 6월 모의 평가 됐다 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미리 해봤으니까 얼마나 좋은 그럼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국어를 아 이게 긴장이 너무 되는구나 이걸 내가 잘 좀 극복해야겠다 그리고 6월 모의 평가 이후에 국어 뭐 실전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들을 세우는 거지 그치? 그건 꼭 해봐야 되기 때문에 6월 모의 평은 수능처럼 제대로 볼 것 아침에 일어나서 보기 싫다고 안 가고 안 보고 대충 보고 이런 행동 절대 하지 않는다 알았어? 그냥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날만큼은 최선을 다한다 또 영어 영역 끝나고 이제 탐구가 되면 탐구 아직 준비 안 됐어 이러면서 시험 대충 보고 찍고 자거나 아니면 특히 뭐 N수생들 같으면 시험 안 보고 집에 가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안 돼 그러지 마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최선을 다하는 행동은 되게 중요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엄청 중요한 거야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6월 모의 평가를 수능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진짜 젖먹던 힘까지 내서 보라고 정말 고도로 집중해서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엄청 올라 정말 그 정도로 진짜 긴장감을 갖고 진짜 수능처럼 한번 봐보라고 힘들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봐보죠 알겠어? 꼭 내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야 이거 6월 모의 평가 정말 수능처럼 최선을 다해서 본다 뭐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지 대충 받아가지고 뭐 방에 가서 혼자 봐야지 뭐 이러고 그 긴장감 어우 나 너무 싫어 혼자 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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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돼 알았어? 꼭 수능처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6월 모의 평가 대박 칩시다 여러분 대박 칠 거야 알았어? 어 이 6월 모의 평가를 대비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수능 실력도 더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가게 될 거고 알았어? 응응 제가 이제 캐스트 하나 더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6월 모의 평가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있어서 하나 제가 더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올라올 건데 곧 올라올게요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것도 꼭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꼭 보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해 알았죠? 자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요 알았죠? 강의에서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